jtbc 드라마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드라마 페스타라는 브랜드로 알 수도 있는 사람 희판선생 어쩌다 18을 차례대로 방송한다 라며 단막극의 형태로 재구성의 시청자 분들께서 더욱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볼 수 있게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jtbc 드라마 페스타 의 첫 포문은 알 수도 있는 사람 연출 이면후 극본 윤이나 이하 알사람 이 연다 알사람 은 옛 연인이 남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며 잠겨버린 사랑의 기억도 함께 풀어가는 미스터리 삼각 로맨스 최수영 소녀시대 이원근 심이섭이 출연의 안정적인 연기와 감각적인 연출 독특한 소재로 호평을 받았다. 10월 2일 월 밤 10시 50분에 방송에 방송된다. 코믹스웨그 드라마 희판선생 연출 심나연 극본 김하로미 이정석 은 10월 3일 화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이주영 유라 걸스데이 안우연 지조 가 출연한 희판선생 은 전직 힙합퍼인 음악선생과 반과 후 힙합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측불어 에피소드를 담으며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최민호 샤이니 와 이유비의 호흡으로 화제가 된 어쩌다 18은 10월 8일 1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어쩌다 18은 고규 시절 왕따였던 남자가 죽은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 18세로 타임슬립 하면서 벌어지는 리플레이 고규 로맨스로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 페스타는 드라마 드라마 와 페스타 축제 위합성어로 소재 장르 플랫폼 형식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다채로운 드라마를 선보이려는 jtbc 드라마 브랜드의 이름이다. 다채로운 형식의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tv 드라마의 형태뿐만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도 꾸준히 제작해 드라마 페스타라는 브랜드로 선보일 예정이다. jtbc 뉴스 운영팀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관련 기사 알 수도 있는 사람 최수영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게 될 드라마 jtbc 알 수도 있는 사람 웰메이드 웹드란 바로 이런 것 어쩌다 18 최민호 x 이유비 조합 통했다. 회만에 42만 뷰 돌파 어쩌다 18 최민호 이유비와 재회 주어진 시간은 단 6일 힙한 선생 이주영 x 유라 x 안우연 수액 폭발 선생님들이 온다 관련 이슈 jtbc 방송 속으로 교회의 수익님은 단 7일 거llä 정국 세상에 강했더니 정국 세상에 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Padre도respect 교회에 따라서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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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